자 우리 스마트폰 오실로스코프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실험 2b 를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모듈레이터 adc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했듯이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8비트 8비트의 샘플링 레잇이 아마 23.375 그러니까 8비트 출력인데 pcm 이죠 23.4375 437.5 샘플 퍼 세컨드죠 1초에 23437.5 회만큼 8비트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1차 싱크필터 하고 fir 필터 7tap fir 필터 쓰던 요 파트를 그냥 2차 싱크필터로 바꿨어요 1차 싱크필터 더하기 7tap fir을 2차 싱크필터로 바꿔서 성능은 좋아지고 하드웨어는 fpj 하드웨어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 뭐 델타 모듈레이터는 여러분 quantization noise 하고 이거 델타 모듈레이터 아웃풋인데 지금 저 이거 네거티브 비드백 회로로서 지금 이게 v-house의 평균이죠 v-house의 평균 값이다 min 왜냐면 rc 로펠스 필터가 이거 평균 시키거든 everything v-house은 디지털로 변하죠 1-1 뭐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얘는 저 거의 dc 아날로그 전압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죠 평균이 돼 가지고 그래서 네거티브 비드백은 이 v-house의 평균 값하고 v-in 이 각계 유지시켜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v-house 디지털 신호가 v-in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달함수를 보면은 뭐 보드게인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두 개죠 v-in에서 v-house 전달함수 하고 quantization noise 가 v-house에서 전달하는 거 위에께 노이즈 트랜스퍼 방션이고 밑에께 시그널 트랜스퍼 방션이죠 그래서 그걸 구해 보면은 저기 어 시그널 트랜스퍼 방션은 지금 이렇게 되고 이 개인이 1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한 2kHz 까지 이게 2kHz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1이고 우리는 이 구역에서 쓰고 싶죠 노이즈 트랜스퍼 방션은 그것보다 훨씬 작죠 a분의 1만큼 작다 그지 1이 아니고 a가 100이면 100분의 1 그래서 밑에께 ntf 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두 개를 2차 싱크필터로 바꿨다 그랬죠 2차 싱크필터 2차 싱크필터 그래서 싱크필터 이 데시메이션필터가 2차 싱크필터인데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은 6메가 샘플 퍼 세컨드로 나와요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데 1초에 600만 번 그걸 우리가 이 싱크필터는 256개씩 모아서 256개의 평균을 한 다음에 한 번 출력 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얘는 1비트 1비트 6메가 1비트가 나오는 걸 가지고 얘가 256번 모아 가지고 8비트로 출력 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얘는 8비트가 23.437.5 1초에 이만큼 곱하기 2비트인데 곱하기 8비트 줌 나오죠 8비트 bps인데 곱하기 8비트 그래서 그걸 하는 전달함수가 이거죠 1에서 이걸 다 모아서 256이 빠졌네요 그걸 하면 이런 전달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이건 FIR이죠 finite impulse response FIR이죠 이렇게 분모로 해 놓으면 IR 비슷하지만 사실은 FIR이다 finite impulse response 그래서 이게 그냥 로우 패스 필터에요 디지털이 1,0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막 변하는 걸 평균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싱크필트는 여러분 보면은 금방 한게 이거죠 이건데 여기서 요기능 요기능이 요거에요 그걸 이게 256번을 더할게 아니고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루프게인 1 빼기 루프게인이 G-1 이니까 포워드게인이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256번 모아가 한번 샘플 해 가지고 얘가 이전에 256 전에 까고 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게 분자죠 요게 이제 그 싱크필터의 간단한 구조죠 플립플랍이 두 개밖에 안 썼어 클락은 여기서 6메가로 돌아가는 클락 6메가 헬즈로 돌아가는 클락이 있고 여기는 아주 느린 클락 23.475K 47 얼마 키로 헬즈로 돌아가는 이 클락이 느린 클락 클락이 다른거에요 다운샘플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G-Esponential J 오메가 나누기 FS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여기 싱크방신이 탁 나와요 싱크방신 근데 여기 싱크방신이 돼요 256 하고 하면은 이게 싱크방신이 싱크 싱크 갈로 x x가 256 pi f 주파수 나누기 fs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싱크방신이에요 이 싱크방신 요거 보면 리니어 페이지도 돼요 FIR니까 페이지가 주파수에 비례해져요 그 다음에 이걸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쓰는 구역이 이기인데 0에서 23kHz 됐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게 1차고 2차는 이걸 두 번 했다 이걸 이제 적분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샘플링 한 다음에 빼기도 두 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싱크 제곱이 돼 그 싱크 아까 요 싱크였으면은 고거의 제곱이 돼요 뭐 페이지도 아마 이게 두 배가 될 거에요 그래서 그게 이게 나중에 보면 얘 때문에 이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분자는 F제곱분은 1로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그거에요 그래서 이걸 싱크1하고 싱크2를 보면 이 블루가 싱크1인데 싱크2는 여기가 얼마냐 하면은 6메가 나누기 256이니까 23 뭐 4KHz죠 얼마 KHz다 DC 2차 함수가 많이 줄이죠 더 많이 이 어테뉴에이션을 잘 시키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영역이 요주파수니까 그제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을 더 잘 시킨다 그래서 싱크필터를 눈파이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자 그래서 눈파이에서 음 눈파이를 라이브러리 맷플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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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어 에니꼴 아 이거는 참 그거다 저 앞에 요거 한거에요 요 그린그린 코드고 실제 이게 지난번에는 우리가 FIR로 했을 때인데 측정해 보면은 십엘즈 백엘즈 천엘즈 우리 이천엘즈가 있으니까 요게 이천엘즈 이천엘즈까지는 거의 ADC가 플레이드한 이런 특성을 보여줬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우리 범위는 지금 요렇게 아날로그 입력 범위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싱크2 로 이차 싱크로 바꾸자 어떻게 바꿨을까 그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눈파이 하고 맷플롤립을 해가지고 음 1000 헬즈를 했네 1000 헬츠 1000 헬츠 1키로 헬츠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은 6 메가죠 그 다음에 F 아웃은 그걸 256 으로 나눠 준 거 그 다음에 휴지 숫자를 해가 나중에 온 어 뉴메리컬 에키로 프라블럼 때문에 넣은 거고 그래서 이게 6메가 보다 더 16배를 해가지고 RC 필터링을 시켜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아까 6메가 곱하기 16 그래서 RC 필터링 시기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200 주기만 뭐 1000 헬츠 200 주기만 시뮬레이션 하려고 T 를 MP 리니어 스페이스 할 때 여기 200 주기 시간이에요 1000 헬츠 200 주기 1000 헬츠는 1ms 1ms 2ms 근데 거기는 아주 촘촘하게 해요 여기 여기 96메가 10ms 해상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진폭이 0.1 볼트인 사인웨이브를 했네 1000 헬츠 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을 메모리 엘로케이션 하고 캐페시터 볼티지도 메모리 엘로케이션 하고 L 이거 굉장히 커요 시간 T 스텝이니까 L이 지금 얼마냐 하면 아까 지금 200ms 나누기 96메가 니까 96메가 1 엄청나게 크죠 메가 하고 미리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지 200 곱하기 200 곱하기 96 k 정도 되게 많죠 5개 수백만 수천만 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들어가는 1차 데시메이션 아웃 데시메이션 뭐 이런 중간 변수들 엘로케이션을 많이 해 놓고 여기 이제 캐페시터 저기 RC 필터 파라메타 그렇게 해 놓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아까 그림에 보인 그거예요 아 이건 저 그거구나 그 컴퍼르터 컴퍼르터 얘기고 그러니까 얘가 인터폴레이션 이 아이가 여기 16 이니까 6MHz 클랑 마다 매 6MHz 마다 이 컴퍼르터를 동작 시키고 그 다음 캐페시터는 늘상 돌아가요 얼마나 96M로 돌아가고 있어요 얘는 요 안에는 6M로 돌아가요 요 안에 6M 6M 아닐 때는 그냥 변동 안 시키고 그럼 이어서 보면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을 여기 256 두 개 나는데 1차는 그냥 그냥 256 이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번 더 했다 얘 출력을 여기 하나 더 들고 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가 1차를 해야 되는데 1차는 이게 필요 없죠 요런 게 다 없애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어디 갔나 요 다음에 다음에 여긴 이제 섬투가 아니고 섬오안을 넣으면 되죠 안더 샘플링을 했다 얼마로 6M 나누기 256 256 이 주파수로 샘플링을 한거죠 안더 샘플링 아웃1에 넣고 아웃2는 이 두 개를 뺐다 그제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게 요 주파수 1주기다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2차니까 한번 더 했는데 1차 할 때는 그냥 얘를 얘를 출력으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 아웃 아웃 얘가 이제 바로 아웃 데시메이션이 되죠 아웃2가 바로 아웃 데시메이션이다 2차니까 지금 아웃2를 한번 더 빼지 그래서 다운샘플링도 하고 256개 하는 이거 어떤 방션이에요 다운샘플링을 해서 이거 ADC ADC 출력을 다운샘플링 해서 이제 출력으로 가져갈 거에요 아까 23.47 메가헬츠인가 그렇게 되죠 23.4 뭐 키로헬츠 참 키로 샘플 퍼 세컨드 이렇게 되죠 키로헬츠 그 다음 이건 델타 모듈레이드 출력도 해 가지고 지금 FFT를 그냥 웨이브폼을 보는 거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웨이브폼 그림 그리 봤고 얘는 저 FFT 인풋아웃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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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아웃풋을 불러가지고 FFT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저 그러니까 요건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이고 요거는 빨간거는 ADC 출력이죠 그러니까 싱크필터 거친거죠 약간 보면 우툴두툴한게 있는데 델타 모듈레이터 얘가 매끈해졌죠 그래서 노이즈 저기 노이즈한게 많이 걸러졌다 주파수에 로그로그로 보면 이 블루가 델타 모듈레이터 아웃풋이에요 델타 모듈레이터 아웃풋 블루 얘가 이제 싱크필터 거친 ADC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보면 여러분 이게 1kHz인데 1kHz 신호는 둘 다 동일하게 나와요 겹쳤어 1kHz 신호 신호 신호는 노이즈를 보면 이 블루가 지금 거의 F죠 F에 비례하죠 지금 여기가 4kHz인데 여기가 4kHz 가면 어디가 4kHz인가요 여기가 4kHz이지 이게 F예요 F에 비례하는 거다 왜냐면 얘가 땡땡땡 10의 4선 갔을 때 얘도 10의 4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블루가 뭐 이렇게 가다가 거의 F에 비례하는 셈으로 되죠 어쨌든 얘가 세컨오더 2차 싱크빌터로 일반적으로 이거 상당히 평균적으로 많이 낮춰버렸죠 빨간 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숙제다 숙제 워낙 2-1은 요걸로 교체하겠어요 지난번에 오리지널 숙제는 FIR이었어 1차 싱크빌터를 요걸 하라는 거죠 2차 싱크빌터 1차 싱크빌터로 바꾸는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저 하면은 코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오 요 요 코드가 오 딴 데네 아마 DM3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걸 배포를 할거에요 오 투 스튜던트라 했을거에요 오 오 그럴맞다 아이쿠 잘못됐다 요건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텐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저 그 코드에요 엔피리어드를 100이라 그랬네 100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기를 바라자 그러니까 파이손 지금 DM3 2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거에요 아 그걸 잠깐만요 웨이브폼도 찍자 DM3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배포할 코드인데 투 스튜던트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웨이브폼 찍는게 어디갔지 얘가 웨이브폼 찍는거일거에요 웨이브폼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엔피리어드를 2000 하면 거의 6분이나 10분 걸려요 컴퓨터 끄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시뮬레이션 시간을 많이 하면 100피리어드를 했으니까 1분 정도만 끝나야 될텐데 시간이 100피리어드 나누기 오 이전엔 시간이 이만큼 빨간게 출력이에요 블루가 싱크필드 입력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출력이죠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블루니까 약간 거칠죠 근데 싱크필드 출력은 좀 매끈하게 됐다 사인웨이브처럼 약간 확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더 잘 알 수 있을거다 싱크필드 출력이 사인웨이브 치고는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아 참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이 이런 데 보세요 근데 얘를 약간 딜레이 거쳐서 매끈하게 만들어 줬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로그 로그인데 1000Hz 부근에서 여기 보면은 거의 블루하고 레드가 겹쳐 있을 거예요 거의 겹쳐 있죠 여보세요 거의 얘가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이고 얘가 싱크필드 출력이에요 거의 겹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입력은 10Hz에서 지금 여기 아마 23kHz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거 로그 로그인데 얘가 이제 입력인데 델타 모듈레이터 출력 얘는 월 평균적으로 월 유메리클 에라 여기 조금 올라간게 있는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SNR 구할때도 여기 뭐 확대해 보면 되죠 확대해 가지고 얘 부근을 시그널로 하면 되죠 얘는 시그널 주파수 밴드 얘는 노이즈 여러분들이 요거는 적당히 자르면 돼 그 파스발 정리로 요거 파워 개선 할 수 있죠